아, 나로 저 매력적 만들고 싶다. 저런 역대를 해내고 싶다고 다 지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받아볼 것처럼 저런 강사에게 좋은 역할과 행복을 보여줄 수 있게 배워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펼쳐진 대표를 들으면서 어떠한 소녀시나면 화가도 저녁에 섭취하게 꿈을 꾸고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누군가에게 오픈이 좋은 꿈이 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바람이 나섰습니다. 제가 최선의 기능은요, 노래의 앨범입니다. 이번 주의 연설을 세우기 위해서 각사를 하고 목표를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찬성할 수 없는데요. 그 다음에 디은혜의 프로를 먼저 화면을 하고 싶으시죠. 최선의 연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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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가입하고 계십니다. 2019 웰로드 뮤직 어워드 올해 앨범 이렇게 인도로부터 신앙을 하셨습니다.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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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오늘 앨범에서 만나는 소중한 멤버들 고맙습니다. 특히나 저희 다시 앨범에서 만났던 멤버들 그리고 작곡가 그의 소란스대로 다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웠었고 바쁘고 정신없고 오라치인데도 싸워드라는데 즐겁더라고요. 노래 선거 행복해지는 방법을 해보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해하고 앨범 만들고 투어들고 이렇게 굉장히 호흡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특히 우주 주변 굉장히 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펼슨 라이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많은 사랑의 남의 여러분들 저 되게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정말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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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여러분들의 저희를 정말 사랑해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앨범! 앨범은 저희 사진도 있고 구독하는 우리의 필라테크는 정말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이런 게 있구나 또 찾아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앨범상 같게 해서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암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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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가 앨범 수치나 성과에 애매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도 엄청 연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저희는 지금 항상 저희끼리도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언제 이렇게 복구를 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멤버들과 여러분과 진보다 더 높은 곳에서 같이 노래하고 춤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멤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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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의 멤버들과 멤버들의 κ